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 네 번째 실무 응용의 이미지 페이지 제작 예제를 풀해 보는 시간입니다 시험에서 네 번째 문제는 가장 배점이 높은 35점으로 가장 양도 많고 내용이 많습니다 텍스트 및 이미지 합성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문서를 만듭시다 새 문서는 파일 유 인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n 이 되겠습니다 빠른 작업을 위해서는 단축키는 필수적 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 3번 4번 문제는 600 픽셀에 400 픽셀이 기본이죠 OK 를 눌러 주시고 가이드를 생성해 줍니다 Shift 를 누르며 가이드를 생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이드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당 문금에 맞춰서 만들어 주실 수 있구요 미리 감독관이 시간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세요 이름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주어진 수험번호가 있을 텐데 그 번호를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문제번호 4번이라고 적으신 후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합성을 위해서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죠 파일 오픈을 눌러 주시고 챕터 5에 들어가 보시면 2급 다시 9부터 13까지 5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두 선택하여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은 챗 또는 cd 파일에 있는 결과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구요 먼저 배경이 되는 이미지 2급 다시 9부터 선택하여 우리가 배경으로 한번 안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ctrl a를 하고 복사 ctrl c를 한 후에 우리가 작업하던 화면에서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림과 같이 배치가 되었죠 다음으로는 필터를 적용합니다 문제에서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은 필터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가 나타나 있죠 필터 메뉴에 바로 아티스틱 예술 효과에서 필름 그레인을 적용합니다 필름 그레인 자 그런데 문제지에서는 이 필터 최종 명은 있지만 예를 들어 필름 그레인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중간에 아티스틱 이라는 경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필터가 어느 카테고리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름 그레인을 클릭하시구요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죠 약간 잡티가 들어간 듯한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 ok를 눌러주시면 약간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구요 이번에는 2급 다시 10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 모양이 있는데요 전체를 선택합니다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 ctrl c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작업 화면에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구요 위치대로 이렇게 좌측 상단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역시 적용하는데요 이번에는 필터 메뉴에서 렌즈 플레어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항목에 있을까요? 바로 렌더로 들어가시면 렌즈 플레어가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 저희가 사용해 보았던 필터죠 광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결과지에서 나타난 광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두 접시 사이를 광원으로 지정하시구요 기본값을 그대로 설정하신 후 ok를 눌러주시면 자 반찬과 반찬 사이의 광원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위해서 레이어 2를 활성화 하시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add a layer mask 단추를 클릭해서 마스크 레이어를 추가시킵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야죠 이때 전경색과 배경색은 각각 흰색과 검정색이 되도록 세팅하시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여서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라이너 그라디언트인지 100%인지 체크합니다 여기에서는 옵션에서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는 원형 그라디언트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점차 사라져 나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광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깥으로 나있던 사각형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라디언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계속 드래그 앤 드롭 하여서 자 이와 같이 그라디언트를 계속 변형하고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라디언트를 설정해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다시 13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2급 다시 13 자 주걱 모양인데요 여기서는 주걱 모양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해 볼까요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는 주걱을 직접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허용 범위 상단 옵션에서 톨러런스는 60으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셀렉션 옵션 선택 영역 더하기 옵션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티구어스 인접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주걱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한번 더 클릭하여 선택해 주시면 주걱이 선택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C를 눌러 카피하고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회전 및 크기 조절을 하고 배치합니다 결과물처럼 살짝 회전도 시켜주고요 컨트롤 T를 누른 상태로 쉬프트 누르고 줄여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자 위치 또한 그림과 같이 맞춰주시고 더블 클릭하여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에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도 함께 적용해 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모양을 생성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양 생성을 할 때 커스텀 쉐이프 툴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옵션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모양은요 우리가 시험지 결과물에 있는 배너를 그리려고 합니다 배너 모양 중에서도 첫 번째 나타난 배너 1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타일은 없으므로 스타일은 논으로 설정하시고 컬러 값은 바로 FF0000으로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붉은색이죠 이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이때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고 그립니다 자 이와 같이 배너를 그리시고 이동 도구로 결과물을 보면서 위치를 이동시켜 자 이와 같이 완성해 줍니다 자 이때 굵기가 조금 얇다면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살짝 해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여 완성시키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에더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고요 드롭 섀도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면 자 이렇게 그림자가 나타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로 OK를 눌러주시고 다음 모양을 넣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 사용자 정의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역시 쉐이프 레이어즈로 선택하시고 모양 이번에는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시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라운디드 스퀘어라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그림을 그려 볼까요 여기에서는 두 번째 세로선 위치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때도 쉬프트는 누르지 않고 바로 그림을 그려서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타일을 없음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컬러는 흰색으로 F6개짜리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사진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일단 위치를 이동시켜서 결과물과 유사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에더 레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선택 그리고 다시 가장 하단에 있는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사이즈는 2픽셀을 컬러는 F6개가 있는 흰색을 설정해 줍니다 OK를 눌러 주시고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갈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2급 다시 11 파일 바로 음식 파일인데요 모두 다 선택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 컨트롤 C를 눌러 복사 다시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 넣기 하고 이동 도구를 선택하여 이 도형을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사진의 우퍼시티를 80%로 적용하고 엔터를 눌러 보시면 사진이 반투명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있는 레이어 4 그리고 쉐이프 2 사이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이와 같이 사진이 우리가 만든 도형 안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하나를 더 만들어보기 위해서 쉐이프 2 레이어를 복제하겠습니다 쉐이프 2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 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제한 레이어를요 쉐이프 2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 도구로 이와 같이 이동시키면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이것을 결과물처럼 배치시킵니다 살짝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 클리핑 마스크로 덮어 쓰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불러올 파일은 2급 다시 12가 되겠습니다 네 초밥 이미지입니다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한 후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해 역시 도형 위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게 맞춰주세요 배치를 마친 다음에 필터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라고 하는 필터에는 텍스처 라이저가 들어있습니다 텍스처화 이 필터를 적용하여 보시면은 질감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5와 쉐이프 2 사이를 Al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그림과 같이 도형 2개의 사진 2개가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 처리가 되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도형을 만들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한 후에 이번에 옵션 바에서 역시 쉐이프 레이어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씰, 직인 모양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없음으로 그리고 컬러는 이미 색상으로 설정해서 오른쪽 하단 빈 부분에 그 사진 옆에 주걱 밑에 빈 부분에다가 도형을 이와 같이 그려줍니다 여기에는 글자가 들어갈 것입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서 유사한 크기로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스타일을 적용할게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이와 같이 적용합니다 또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함께 적용하고요 여기서 색상 그라디언트 부분을 클릭하여 첫 번째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첫 번째 컬러 스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996600 자,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그라디언트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는 FFCC00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황토색에서 노란색으로 번지는 그라데이션 모양이 완성되었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른 옵션은 변화 없이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황금빛으로 그라데이션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입력 및 레어 스타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 툴을 선택하시고 상단 폰트에서 도둠채로 그리고 글자는 40포인트로 입력하여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글자 컬러를 클릭하여서 FFFF00 노란색으로 설정하여 OK를 눌러줍니다 여기서는 왼쪽 정렬로 정렬을 한 다음에 배너 빨간색 배너 왼쪽 상단에다가 글자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한글로 숨은 맛집 찾기 라고 입력합니다 뒤에다가 프로젝트라는 글자를 덧붙여서 숨은 맛집 찾기 프로젝트 자, 띄어쓰기도 해주시고요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어 6을 선택한 후 이동 도구를 가지고 이와 같이 위치를 맞춰주세요 자, 되었다면 이 상태로 다시 horizontal type 툴을 선택하여 맛집 부분만 드래그 하시고요 이 상태로 폰트 사이즈 옵션 상단 옵션 바에서 글꼴을 50포인트로 늘려 엔터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맛집 부분만 크게 나타나서 강조된 것처럼 나타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적용을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하단에 있는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먼저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고 다음으로 밑에 하단에 있는 스트로크 선을 선택해서 크기를 2픽셀로 조절 그리고 컬러는 검정색으로 06개로 조절하여 OK를 눌러주시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테두리가 있는 텍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다면 OK를 눌러주시고 또 다른 폰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horizontal type 2를 선택하신 채로 이번에는 역시 도둠채로 폰트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한 다음에 커서를 넣은 다음에 변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 그대로 변경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폰트가 다 변경이 되니까요 이제 배너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생각입니다 배너 안쪽에다가 커서를 놓고 클릭하시고요 도둠채의 폰트는 18포인트로 엔터를 눌러야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컬러는요 F6개 흰색으로 만들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입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겨진 별미를 하나하나 만나 보세요 라고 입력하시고 레이어 6을 클릭하여 글자 완성 후 이동 도구로 살짝 이렇게 중앙에 오도록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죠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신 채로 드롭 쉐도 그림자 효과만 적용하여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또 다른 글자를 입력합니다 포리신털 타입 툴을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글꼴은 도둠채로 선택합니다 이 상태로 이번에는 우리가 이 방금 만들었던 도형 중에 황금색 도형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겁니다 먼저 가운데 지점에 커서를 놓고 클릭해 주시고 이때 글꼴, 도둠채 그리고 크기는 22포인트로 옵션 바에서 설정 후 엔터를 눌러 적용하시고요 다음으로 컬러 컬러는 검은색인 00000을 선택하여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운데 정렬을 먼저 선택해 주겠습니다 결과물에 보면 글자가 가운데 정렬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단 옵션 바에서 가운데 정렬, 얼라인 센터 옵션을 클릭한 후 결과물처럼 적어보죠 2015라고 쓰시고 엔터를 눌러 줄 바꾼 하시고요 다음으로 맛집 투어라고 씁니다 맛집 투어, 엔터 눌러 줄 바꾼 후 수기, 모집까지 입력하시고 만들어진 레이어 유익 테스트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그 다음에 중심으로 옮겨 볼까요? 이동 도구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상하좌우 방향키를 키보드에서 이리저리 움직여서 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이렇게 살짝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파일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최종적으로 제출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가이드를 삭제합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클릭하여 모든 가이드를 삭제하시고 다음으로 바로 jpg를 저장하는 것이죠 파일 세이브 엔즈를 눌러 포맷을 jpg로 설정하시고 여기에서 바로 저장을 누른 다음에 퀄리티를 8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인 PSD 파일을 전송하셔야죠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이기 위해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 60, 40으로 가로, 세로로 맞추신 후 OK를 누릅니다 그 후 파일을 세이브하여 PSD 파일을 저장해 주신 다음에 모든 jpg와 psd 파일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버튼 답안 전송 버튼을 시험장에서 클릭하면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psd와 jpg 각 두 장씩 하여 총 8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한번 제출을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의 기출 유형 문제를 모두 다 풀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문제 풀이를 스스로 해나가실 때 결과지를 보시면서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시고요 또한 나중에는 시간 배분 연습을 꼭 하셔서 꼭 필요한 큰 배점의 문제가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또 시간 배분이 부적합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분을 또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마지막 저희가 지금 함께한 4번 문제는 배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지 소스도 많고 글자도 많지만 아주 어려운 기법은 없는 그런 문제이고 1,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처리하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똑같이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비슷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번, 2번, 3번 앞에서 문제를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말고 4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주시는 것이 어쩌면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학습한 모든 수업을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GTQ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제까지 강의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matter Pin 4, 530 呀 0, landscaped ULL6